피티높은거 앞에 내도 천머를 잡을방법이 없으니까 멀야 다있으니까 멀야해정 다있네 두억받다죽 포자무빙이 결실했다 투사 런지실 올릴까 올리지말까 오 따봉 투어기 업이 별로 안급하기도 하지 황금청수호부도 한번 노려봐야겠다 케이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와 개잘뽑았네 왜이렇게 고프임 왜이렇게 고프임 토큰이나 더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거 말고 아 아주 그냥 전부 토큰 만들고 있어 아 이렇게 토큰만들고 있으니까 토큰이 안나오지 컵 싸기 싫다 컵 싸기 싫다 6턴 1턴까지만 롤 쳐보고 7턴부터는 시종 내야지 5발에서 이제 브란나오면 행복 5백 10 5 5 6 5 6 5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합하라 연합하라 하나 더 올릴까 쌍업니 토니 망함 조심 아직 날 버리지 않았나 여기서 뽑자 멀록 바다사냥꾼 근데 이러면 시종 개 아깝네 시종 하나만 더 줘 아 시종 하나만 더 아 시종 아 두벅 시종아 핸드로 잠시만 볼래 아 아 아 아니구나 5레벨 늘어나니까 아우씨 의림도 없지 안나온다 아 무슨 뜻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어 도발 세우자 다섯 마리나 죽어야 되는데 카드가 진영이 됩니다 다섯 마리나 해내면 다음 턴에 황금화순이 줌 아 미친 다섯 마리나 그래도 복수성공 으아이 깜짝이야 으아이 깜짝이야 황금화순이다 인마 15딜 풀딜 매턴 황금화순이 줌 매턴 황금화순이 줌 매턴 황금화순이 줌 나 정신없다 지금 이제부터 이거 이제 카드가 컷하고 그란 찾아야겠다 뭐고 그란 떠냐 그란 떠냐 그란 떠냐 그란 떠냐 아니요 뭐고 나 이거 올릴 아이씨 잠깐만 정신차려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포기하긴 일러다니 내가 왜 포기를 해 6랩가서 칼레코스 찾아야겠네 이러면 메탄 육 발견되니까 독을 얼마나 바라는거야 양면에 꼼꼼히 독바르네 알뜰살뜰하구만 황금물을 줘봐 용새끼 밀수군 어 잠깐만 갓갓 갓갓갓갓 그저 빛 야 이거 개좋잖아 잠깐만 지금 아 아 첫순 개불편하네 한턴 더 볼까 노략군 팔까 노략군 팔 때 됐는데 아직 쓴다 뭐고 한턴 한턴 더 본다 여기도 똑같은 짓하고 있는데 일단 피해제한이 있어서 이번턴에 안죽어 이 정도는 해야 용이지 음 남턴에 노략군 팔자 이 짓거리 할게 아니다 말이 없다 자당 무덤가 달라란에 있는 제 선술집을 점령한 후에 여기저기 떠들고 있습죠 분명 이기실 수 있을거에요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세배용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승률이 좀 떨어지네 어차피 15딜 맥댐이라 어차피 15딜 맥댐이라 여기들 아채 끝내주네 소질이 있으시군요 미안해 쇽 떴 띵 뚱 나디나 어디갔어? 돈이나 벌자 돈이나 마치 판매 30라윈 100라윈 소빅 오랜쪽 맞출래?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멋겨용 아이씨 하채가 이렇게 키워난 듯 독먹고 사나 아이씨 건강이 제일이야 나디 나가꼬아 아흘랄나 음 음 아디나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여기도 몰루기야 음 난이 없으면 그냥 지겠는데 여기서? 땜 진짜 안줌? 진짜? 오예 하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하체를 보다가 상체를 보니까 가슴이 옹졸해진다 크크를 용조 진짜 가슴이 옹졸해진다 감사합니다 흉합채 언제 주냐 제발 오 90 이었어도 이거 위험했대 아 미친 버그 쓰지마 사실 버그를 쓰는건 나야구 계속 압박하시죠 도발 하나 세워야겠죠 나디나를 하나 더 찾아보자 일단 여기 아까 그 날먹 그거잖아 도발 있어야겠는데 그냥 쳐내자 이제 이정도면 되지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그냥 이렇게 계속 올려야되나? 이티만 올리면 되나? 나디나 찾고 고생 많고 글쎄 아 이거 진짜 앵무로 가야되나? 여기다가 그거 넣을까? 그 이 도발 왜 안죽어? 소질이 있는게 아니라 방금 앵무해서 뭐하냐고 나디나 도발 아씨 이렇게 센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도발 없으면 나디나 맞을 수 있으니까 결국에 있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대로 계속 가시죠 망풍이다 저기도 어이없겠다 pt 100 넘었는데 나도 어이없다 그게 게임인가 싶고 잽 대비가 안되긴 하는데 나디나의 도발 거는거 생각해볼 만한데 나디나를 하나 더 쓰고 앵무는 아무래도 좀 불안해 나디나 하나 더 나오면 앵무 빼고 안 나오면 이대로 가야될거 같은데 환생을 앵무에 걸고 도발도 앵무에 걸면 되지않나 질풍도 없는거 같은데 질풍도 없는거 같은데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네파텔스 아르노스 우리도 차이온다 너로 부추는 사람을 널리 두한다 다음에는 재공격 턴이니까 질풍이면 문제가 되긴 하는데 100% 질풍이니까 야 질풍이나 치면 지네 어허 이게 아닌데 나디나 하나 더 줘 까까용 있어야되나 버텨용 나디나 찾을거면 화멸도 필요 없지않나 근데 뭐 돈 낭비도 아니니까 딱히 돈 날리는 건 또 아니고 버프다보니까 어차피 용이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도발 바르고 여기 뒤에 빼는게 낫지않나 아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안녕 야야야야야 오이씨 놀람 블랙때메 끈적한거봐 낫이나 없어도 이겼을거라는데 학계의 정서 어우 어우 능력치바 끈적거려 어우 불큰 나이스 2번판 토니 노략꾼 진짜 오졌다 2번판 놓았다 감사합니다.